실례합니다. 이 학교 학생입니까? 네, 그런데요?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몇 층에서 한국어 학과 학생들이 공부합니까? 한국어 학과 학생들은 보통 3층에서 공부하는데요. 친구는 몇 학년 학생이에요? 1학년 학생이에요. 그래요? 저도 한국어 학과의 1학년 학생인데 친구의 이름이 뭐예요? 레나예요. 그래요? 지금 저도 교실에 가는 길이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내 여동생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범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전공하려고 합니다. 1번 대학에 무엇을 타고 다니세요? 보통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버스 대신 택시를 탔어요. 집이 대학에서 멀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버스로 약 30분 정도 걸려요. 오늘 남자는 무엇을 타고 대학에 갔습니까? 1. 버스 2. 지하철 3. 택시 2번 오늘 점심 약속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 겸 점심으로 11시쯤 밥을 먹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때요?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대학 후문에서 12시에 만나요. 이 두 사람은 내일 어디서 만납니까? 1. 대학 정문 2. 식당 3. 대학 후문 3번 요즘 대학생활 어때요? 모임이 많아서 정신없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아요. 나처럼 4학년이 되면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어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부러워요. 대화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1. 남자는 대학 4학년이다. 2. 남자는 모임이 많다. 3. 여자는 졸업반이다. 4. 여자는 남자를 부러워한다. 요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까? 네. 강의가 끝난 후에 가정교사나 식당,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번역이나 통역도 해요. 안드레이시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한국어로 번역을 한 적도 있고 주유소에서도 일을 해본 적도 있어요. 지금은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지만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언제 가장 힘들어요? 열심히 설명했는데 학생들이 이해 못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안드레이시, 어디로 가요? PC방에 가는 길이에요. 집에도 인터넷은 있는데 왜 거기에 가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PC방에 가요. PC방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요? 이메일도 보내고 게임도 할까 해요. 이리나 씨, 오늘 오후에 무슨 약속 있으세요?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같이 시내 백화점 구경도 할 겸 영화를 볼까요? 요즘 상영되는 영화를 꼭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무슨 일이 있어요? 사실 오늘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갔다가 내일 오후쯤에나 올라올 생각이에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은 샀어요? 아, 깜빡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전화하기를 잘했어요. 빨리 준비하고 나오세요. 선물 사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취미가 있어요? 특별한 취미가 없지만 요즘 매일 달리기를 해요. 아, 그래요? 아침 5시에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를 하면 기분도 좋고 상쾌해요. 운동장이 멀리 있어요? 아니요. 집 근처에 있어요. 걸어서 약 5분 걸려요. 그렇군요. 제가 살을 빼고 싶은데 어떤 운동을 하면 좋겠어요? 살 빼는 데에는 달리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요. 그럼 저도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해볼게요. 한국에 유학을 가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추천서, 입학 지원서, 성적 증명서, 그리고 졸업 증명서와 여권 사본이 필요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한국 유학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1. 추천서 2. 성적 증명서 3. 졸업 증명서 4. 건강 진단서 2번 한국 대학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기숙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교 기숙사는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아주 깨끗합니다. 2인실과 4인실이 있는데 2인실이 더 비쌉니다. 기숙사비는 2인실은 매월 25만원이며 4인실은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 속에는 아침, 점심, 저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기숙사를 개방하고 있으니 오셔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들릴게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 분리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려면 종류별로 모으고 불에 태우는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재활용품은 종이, 캔, 병, 플라스틱, 고철 등입니다. 또 남은 음식물은 따로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규칙을 지키는 것은 귀찮지만, 이런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번 오늘 한국과 일본에 축구가 있어요? 네,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아요? 저는 한국팀이 이길 것 같아요. 이번 경기를 위해 준비를 많이 했답니다. 글쎄요, 일본 팀도 만만치 않아요. 아무튼 내일 결과를 봅시다. 1. 시작이 반이다. 2. 고양이 앞에 쥐 3.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4.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안다 2번 이 선물을 포장하는 데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네? 선물은 오천 원인데 포장이 만 원이에요? 그냥 주세요. 제가 포장하겠어요. 1.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2. 분란집에 부채질한다 3. 빈수레가 요란하다 4. 갈수록 태산이다 3번 도둑이 잡혔습니까? 네, 저 건물 안에 숨어 있어요. 경찰들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도망을 갈 수가 없겠군요. 1. 누워서 떡 먹기 2. 도간에 든 쥐 3. 꿈보다 해몽이 좋다 4.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번 여름에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어디에 가시려고 합니까? 이탈리아 밀라노에 3박 4일 동안 가려고 합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여행 비용은 1,400달러입니다. 그 비용에는 호텔과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즈벡 항공사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0월 5일에 서울에 가는데 예약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문자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리 안드레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약되어 있습니다. 요즘 공항에 여행객들로 무척 붐비기 때문에 늦어도 비행기 출발 시간 2시간 전에는 공항에 오셔서 수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 때는 구경을 많이 했지요? 네, 그래요. 구경을 많이 했어요. 특히 경주가 인상적이었어요. 경주 구경은 어떻게 했어요? 관광버스를 타고 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배를 타고 가봤어요. 보통 대학까지 무엇을 타고 갑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데 저는 지하철 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지하철은 빠르고 길이 막히는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약 15분 걸립니다. 어디 아프세요? 감기인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머리도 감았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심해서 약국에 가서 약도 사 먹었지만 소용없어요.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감기몸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나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 생각 말고 집에서 푹 쉬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걱정해 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여보세요? 거기 이리나 집이죠? 네, 그래요. 저는 안드레이라고 하는데요. 이리나 씨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여보세요? 이리나 씨, 안녕하세요. 안드레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있어요? 네, 그래요. 오늘 학교에 안 가요? 오늘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아파요? 아니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요. 내일도 안 갈 거예요? 아니요. 내일은 꼭 갈 거예요. 그럼 내일 학교에서 만나요. 네. 그럼 전화 끊을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수퍼입니다. 배달이 되는지요? 밖에 나갔다가 배달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 배달이 됩니다. 댁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 아파트 비동 202호예요. 설탕 1kg짜리 하나 하고 수박 한 통 갖다 주세요. 수박은 얼마짜리를 원하십니까? 우리 수퍼에는 7,000원짜리,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수박이 괜찮아요? 10,000원짜리 수박이 값도 적당하고 달아서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로 주세요. 그리고 설탕도 1kg 부탁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설탕이 3,000원, 수박이 10,000원. 모두 13,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갖다 주세요. 점심 먹으러 한국 식당에 갈까요? 네, 좋아요. 저도 한식을 좋아해요. 뭘 드시겠습니까? 이 식당에서 뭐가 맛있어요? 갈비탕이 맛있어요. 그럼 갈비탕으로 할까요? 네, 좋아요. 후식으로는 무엇을 드릴까요? 전 수정과를 주세요. 저도 같은 것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리나 씨, 공항에 무슨 일이세요? 한국에 서류 하나를 보내야 합니다. 오늘은 꼭 보내야 하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낼까요? 워낙 급한 서류라 택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여기 보낼 서류와 돈입니다. 돈은 필요 없고요. 다음에 밥이나 한 끼 사세요. 오늘 굉장히 더워요. 한 35도쯤 되겠죠? 글쎄, 일기 예보를 봐야 알 수 있죠. 오늘 최고 기온이 40도쯤 될 거예요. 너무 더운데 같이 수영장이나 갈까요? 그래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이리나 씨는 결혼 안 하실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아직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어떤 남자를 원하시는데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저는 돈 많은 남자보다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건강하고 가정에 충실한 남자가 더 좋아요. 그리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리나 씨가 너무 눈이 높은 것은 아닌가요? 나이를 점점 먹어가지고 제 나이 서른이 넘었는데 무슨 눈이 높겠어요? 이젠 연애 결혼은 틀렸고 중미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고 부탁도 했는데 내 마음에 들면 남자가 싫다 하고 남자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면 내가 싫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간이 있으세요? 시간이야 항상 있죠. 오늘은 두 달 전에 결혼한 친구가 집들이를 합니다. 저는 친구한테서 집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친구 집에 가면 다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집들이에 가야 하니까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러 우리 집 앞에 있는 가게에 가려고 합니다. 저는 선물을 사기 위해 늘 그 가게에 가곤 합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을 위해서 특이하게 생긴 커플 커피잔을 사려고 합니다. 유학 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얼마 안 되었어요. 3개월 되었거든요. 집 생각 안 나세요? 집 생각 많이 나지요. 특히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요. 어머니가 해 준 음식도 먹고 싶고요. 어제 저녁에도 전화했는데 통화 도중 전화가 끊겼어요.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기뻐요. 어머니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저를 걱정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안심이 되시는지 목소리가 좋아 보였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유학 생활하면서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안내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일합니다. 토요일은 9시부터 12시까지만 문을 엽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아직 종강 안 했어요? 학기말 시험이 몇 과목 남았거든요. 무슨 과목이 남았어요?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한국사가 남았어요. 한국어 시험은 언제 있어요? 사실은 이번 주에 보기로 했는데 학생들이 다음 주로 연기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께서 다음 주 수요일에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했는데 걱정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한국 속담도 있잖아요. 아직 시험도 보지 않았는데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름방학이 언제부터입니까? 6월 25일부터입니다. 여름방학 때 주로 무엇을 합니까? 주로 바다에 가서 수영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 여행 갈 계획입니다. 한국에 가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제주도에 꼭 가보려고 합니다.